QX1L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촬영하는 기능이 지원되는 만큼 간결하고 쉬운 인터페이스를 보여줍니다. 좌측 상부에는 카메라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있으며, 인텔리전스 자동, 프리미엄 자동, 프로그램 자동, 조리 우선 촬영, 셔터 우선 촬영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화이트 밸런스와 AF모드, 촬영 가능한 사진 매수, 현재 설정된 사진의 이미지 사이즈와 해상도가 표기됩니다. 하단에는 사진 및 동영상 변환 버튼과 카메라 설정 버튼이 위치하고 있으며, 촬영에 필요한 셔터 스피드와 조리개 수치, 브라켓팅, ISO가 표기됩니다. QX1L은 P모드, A모드, S모드에서도 ISO를 변경할 수 있게 변경되었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촬영 세팅을 할 수 있게 됐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화면에 촬영한 사진의 프리뷰 모드가 지원되어 촬영을 화상해 미러 이미지를 볼 수도 있고, 혹은 메뉴에 들어가 카메라 내의 이미지를 통해 원보 해상도의 이미지를 볼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첫 marched esamere germane hrornis Grand Pen оже